자 이제 그 게임 오브 더 이어 그 후보들에 대한 그 연주를 해주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가 그 고티 후보인 애들의 그 연주를 좀 해주더라고 아 근데 진짜 게임을 엔딩을 봤으면은 딱 진짜 오케스트라가 그 게임의 음악을 딱 연주를 딱 하는 순간 소름이 진짜 저 아저씨 아까 말한대로 쫙 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소름 돋는데? 피리 부니까? 제노블레이드 피리 부니까 소름 돋는데? 제노블레이드3가 고티 후보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었다 아 진짜 안타깝네 이 게임도 정말 재밌는데 마음속 고티는 호라이즌이라고요 야 피리 부니까 소름 돋는데? 어? 피리 부르니까 플레이그 테일은 제가 안해봤어요 자 이건 다른 분들이 들어보시면서 뽕 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너센스밖에 못해봤습니다 어 피리에서 소름 돋지 그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 아저씨가 피리 부는 사나이 그럼요 누가 봤든 재밌게 즐겼으면 된거죠 스트레이도 솔직히 고티 후보에 올라간거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버티 후보에 올라간거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잖아 해봐야지 엘든링 아씨 뽕이 안차고 그러지 왜 불안하게 의외로 제노블레이드가 뽕이 차는데 왜 엘든링 음악 나오는데 뽕이 안차지? 큰일났네 왜 제노블레이드에서 소름이 돋지? 아이 불안한데 누가 받을까요? 갓오브워라그나로크 오늘 시청자수 뭐 나 보러온겁니까? 뭐 게임어워드 보러온거지 뽕찬 음악은 제노블레이드가 뽕이 가장 많이 찼습니다 솔직히 뽕정도는 내가 말레니아를 못개서 그런가봐 과연 갓오브 뽕차요? 갓오브워 가자 엘든링이 받을거 같은데 나는 근데 여태까지 갓오브워 상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상을 많이 받아서 받는김에 더 받을수도 있고 이거 뭐라고 그래도 재밌네요 이런 시상식이 있는거 저는 좋은거 같습니다 이런 시상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채팅도 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거 아니겠어요 예이 맞췄죠? 엘든링이 받을줄 알았습니다 아휴 대단한 게임이었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엘든링이 받을만한 게임입니다 지금 많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장난아니였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질릴만큼 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진절머리 나는 점이 있기는 한데 대단하긴 했어요 아직도 엘든링 게임화면 보면은 막 그 알수없는 휘말려드는 그런 특유의 느낌이 있어 엘든링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파격에서 조금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가덕무허가 그 파격에서 조금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가덕무허가 이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엘든링 팀 멤버 전체와 모두와 프롬스토어의 모두와 반다이 남코와 모든 협샵업한 사람들과 이 박사님 곧이 엘든링인가요? 네 엘든링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안심이 된데요 정말 안심이 된데요 정말 이거보다도 더 흥미로운 게임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엘든링에 관해서 우리가 하고싶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고디 어워드를 받아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즐기고 많은 유저들에게 가장 큰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이 게임을 플레이해준 모든 팬들에게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고 우리를 후원해준 모든 플레이어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을 만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브입니다